사진은 어디일까요? 백사실 계곡 옆에 있는 계단이고요. 종로구 골목길 탐방코스 부암동 A코스를 걷다가 지나는 데입니다. 2023년 2월 19일 2만 308일 1일면보 1398일 이틀 남았네요. 데일리버즐 1687일 여전히 종로구 골목길 관광코스 부암동 A고르구요. 걷기길 57번째 코스사치는 3km도 안됩니다. 명칭이 다르지만 비슷한 코스가 백사실 계곡 지나는게 몇개 있습니다. 세검정이죠. 코스를 정확히는 반대로 걸었습니다. 세검정 홍지천 지류 세검정 성당 불남 부처바위 한통사 멧돼지 조심하라 그러고요. 세아파트. 세아파트인것 같습니다. 수미정사 지나서 내리막입니다. 부각선 바라보고 산모퉁이 말타고 오라는건가요? 오지 말라는건가요? 예 쭉 내리막입니다. 돌담 옆으로 환기미술관 그 다음에 창의문 청계천 발원지 청흥구문의 호랑이상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었습니다.